근금목 그 다음에 근금목 목은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도 그냥 톱질하면 시간에 걸려서 그렇지 넘어가게 돼있어 그 다음에 목목토네요 목토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뿌리를 받을 때 흙에 받거든 그럼 흙은 깨질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무의 힘은 나무의 책목은 책목은 흙을 팍 흡역하면서 자기 힘을 발휘한다. 자 그럼 토복수인데 토복수는 하여튼 물은 흙 안에 갇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흙에 그래서 저수지 같은데 댐이 댐으로 물을 막아놓는데 그럼 댐 앞에 앞에는 콘크리트로 물을 막지마는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산으로 산이 물을 막아놓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결국 토란 말이죠. 결국은. 저수지 물은 이제 저기 땜 있을 거 아닙니까? 산이 뭐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어 이게 전부 여기는 전부 흙이야 이 물을 막고 있는 건 다 흙이고 밑에도 흙이에요 단지 열고 닫고 하기 위해서 여기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댐을 막아놓을 수 뿐이지 결과론적으로 흙은 바다 물을 보고 막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은 산극의 개념 남짓은 산생의 개념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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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는 이게 이게 사실상 구궁에서 왔는데요 숫자는 구궁 동이 이렇게 제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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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к 이렇게 됩니다 풍수지리에서도 9궁을 쓰고 4주명리에서도 9궁을 써요 그런데 9궁 그래서 1,6이 수예요 이게 2층 화고 3,4이 목이고 4,9가 금이고 5,10이 토입니다 중앙토 그럼 이게 생수 여기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럼 만물을 생하는 선천수 만물을 생하는 이게 선천수가 되고요 여기 선천수 1 더하기 5만 5를 더하면 저는 5를 더하는 거예요 2에서 5 다면 7이고 3에서 5 다면 8이고 4에서 5 다면 9고 5에서 5 다면 10이고 저는 5를 더하는데 5만 5를 더해서 나머지 이 수는 6,7,8,9는 이거는 선수 완전히 이제 숫자가 만들어졌다 해서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9궁은 이렇게 되어도 10,5 이렇게 되어도 15 이렇게 되어도 15 이렇게 되어도 15 나옵니다 다 15 나와요 15 15 15 대각수만 해도 15 나옵니다 이게 9궁인데 백호대사의 원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백호대사 백호사의 원리가 9궁에서 나왔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신사는 백호대사 배웠어요 네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짚어 나가 1,2,1살대 각자 얼추 병인 정묘 그 다음에 무지인 무지인 5에도 와요 무지인 무지인 백호에 그래서 이게 여기가 뭐에요 여기 중궁이잖아요 중궁이죠 중국에 갇혀 죽는다 그래서 백호대사의 원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인제 이해가 가네요 그냥 무조건 외웠는데 예예 무조건 그러니까 5,2,1살대 그런 백호사를 무조건 외웠는데 인제서 이해가 가네요 여기 중국에 갇혀 죽는 거는 저도 백호사에 들어와 있어요 고런 식으로 60값을 짚어 나가면 가운데 5에 걸리는 거는 전부 백호사에요 고런 식으로 짚어 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백호는 백호사례는 이 날에는 이게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백호사례에요 맞아 그래서 요즘은 호랑이에게 없으니까 주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네 일종의 자동차가 백호요 자동차가 그래서 이 숫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호사는 어떤 거예요? 무진하고 또 뭐가 있어? 여기 지금 임시값에 짚어 나와요 자 무진 예? 기사 기사는 백호예요? 아니지 백호사는 백호사에 해당한다고 백호사는 뭐뭐뭐가 있던데? 근데 그게 싫으면 외워버리라고 자기는 외우는 거 잘하잖아 못해요 일곱개 있어 백호사는 백호사는 신사편에 있어 신사편에 각진겠죠 그런데 이 일은가 거기에 있는 거지 저렇게 해서 그중 151개 161개 이거 언제 하는데? 선생님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어디가? 선생님은 이거를 선생님 혼자서 터득하신 거예요? 161간에 있어요 저게 원래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다른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61번 161번이 있다고요? 앞에 있냐 봐봐. 161번이 아 그렇지. 아 이게 시리신살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내놔거야? 이 머리가 생산해놨잖아. 저거 봐 선생님 배웠지? 배웠지? 배웠습니다. 근데 왜 몰라 선생님? 아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 무진에 대상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161번은 무진, 기사, 경호, 심리, 임신, 계유 아니 10번은 배우, 10번은 배우다가 5에만 해당하는거죠? 네 5에 5만 구, 계유, 임신 계유 맞죠? 그 다음에 갑술, 의뢰, 경자, 정축 네? 네. 이렇게 들어가요. 순섭에서 짚고 나가면 이게 이게 몇개 나와요? 백호가 안되기 때문에 1억개가 나왔대요. 백호가 안되기 때문에 1억개가 나왔대요. 네. 그런식으로 해서 백호 대상원리가 천궁에서 나왔고 숫자도 9궁에서 숫자원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십시오. 값진 의미 값진 의미 값진 의미 평소는 병수로 뵙게도 번호나가 있는 선수대로 순수자로 짚어야되요? 번호가 나와있는 순수자로요. 그렇죠? 안좋아 번호가 나와있는 순수자로 짚어 나가야 됩니까? 네. 국가대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고 9궁이니까 10번 의미가 없어 네. 그니까 국가계에서 다시 일본으로 넣어서 계속 이 번호가 있는 수돗대로 짚고 나가다 보면은 가운데 들어오는 거는 전부 백호 살이 나야죠. 그럼 선생님, 중풍을 맞는다거나 이것도 백호 살이죠? 중풍? 응. 그럼 살을 성장하기 좀 그렇고 머리에 입력이 되면은 곤란한데 내가 아는 분이 젊어서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나이 드시면서 아주 집안 전체가 안돼도 안돼도 그렇게 안될 수가 없어. 그렇게 안될 수가 없어. 나중에는 정말로 있을 집이 없어서 이렇게 정말로 피곤하더라구요. 뵙는데 내가 아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백호 살이 회장님 계시더라구니까 근데 이제 물론 백호 살은 백호 살은 치명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그분, 그분 집은 아주 업친데 덥신적으로 부인까지 아주 합쳐서 완전히 폐가망신한다더니 진짜 폐가망신을 해버리시더라구. 저는 꼭 폐이 백호 때문에 왔다. 그렇게 보이면 좋거에요. 저는 백호 살을 잘 안보거든. 백호를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백호를 왜 가르쳐주느냐 어디가서 백호대사님 뭐였냐 물어보면 너 사주 뭐한테 배웠냐 그러면 내가 쪽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는 다 알고 있어야 했는데 네? 지금 나 빠진 날 백호 살이 했나보라 난 선생님한테 백호 살이 제가 별로 안보는게 백호 살하구요. 근데 백호 살이 별로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삼재 안보고요. 삼재 지금 대장군만의 삼살인데도 안맞아? 삼살은 봐야돼. 삼살은 봐야돼. 대장군의 삼살에 섞였는데 삼살은 태기할 때도 중요하고 이사 방향적 정할 때도 중요하고 삼살은 봐야됩니다. 삼살하고 세파살 이건 봐야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삼살은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변곡하게 됩니다. 삼살. 이거는 내가 이사 방향을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방향이 문제가 아니고 삼살반으로 간 내가 간 집이 삼살반이냐 아니냐 이걸까지 해야 돼 자 이제 식간 식간과 식이 지도만 합니다. 식간 각을 영역 무기계능식 인재를 식간이라고 하는데요. 식간 통상적으로 갑은 봄철에 나무에 껍질이 펴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얼은 싹이 붙어 나갈 때 가지를 영역입니다. 가지 그래서 넌쿨 넌쿨 식물 이거는 그냥 일반 식물 이건 넌쿨 식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얻어 나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새을자 쇠가 쇠가 쇠 모양이기도 하지만 이 모양은 가지가 걷어 나가는 모양이다 보시면 됩니다. 병은 태양음양입니다. 병은 태양음 가장 양의 규율이 강하다 은 태양음 태음 가장 음의 규율이 강하다 은 태음 이것 또 이것은 달에 비유합니다. 달 병화가 병화 이 병이 태양이라면 정은 달이다 자 무토는 만물이 무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 기는 만물의 성장이 완전하게 되어서 외형적인 성물이 완성단계에 이뤄성을 의미한다 경은 강경하여 만물이 내적으로 출시해져서 거의 완성된 것을 뜻하고 그래서 검은 어리 너무 강하다 시는 만물의 성장과 결실을 완수해서 열매가 모체로부터 떨어지는 사별의 고통을 의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씨앗이다 이 말입니다. 씨앗 씨앗이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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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붙어 있다가 빠져나와야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씨앗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로는 씨는 완성된 기물 보석이다 임은 해임 임신한다 이 말입니다. 곧 음량이 서로 교차하는 것이며 생성의 일기를 끝난다 즉 말하면 임수개수에서 완전 간목이 된다 이거죠 간목에서 탄생해서 임개수에서 완전히 한 주기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걔는 임에서 해임하고 임퇴한 하나의 양이 삼진적으로 양의 존재가 내부 안쪽으로 완전히 말려 들어와서 음으로 품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가지는 목이라고 하고요 이 두가지는 화라 병정은 화라 무기는 토라고 합니다. 경신은 금이라고 합니다. 임수는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경병이 갑경병이 무는 양이다 음량이 없죠 음량 양이다 이거에요 을신정대 희는 음이다 이거죠 여기 지금 갑무는 양에 속하고 외부로는 몹이다 이 말이 이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산에서 갑경병인 무는 양이고 내가 이 얘기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 공부 하시는 동안에는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십니까 이거는 양이고 청산은 청산지증 다 아시죠? 알아보셨죠? 청산 조금 조금 그리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즉천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천수 사주병리 고전인데 거기에 거기에 이제 보면 천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간묵 간묵은 하늘을 지르는 기세가 있고 뭔 위로만 성장해서 오러 가나요? 그래서 하늘을 지르는 기세가 있다는데요. 자 간묵이 그 기울 간묵에서 벗어나려면 벗어나려면 불이 필요하다 그러죠. 즉 말하자면은 병화가 있어야 병화가 있어야 간묵이 이제 봄에 자기가 이제 그 탄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우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우가 좀 따뜻해져 따뜻함이 들어와야 나 이제 그때부터 싹이 올라왔다. 이러는 얘기입니다. 탈퇴하라는 이 말이 자 봄에는 금을 용납치 않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씨 뿌려야 되는데 금이 들어와 가지고 거둬버리면 안 된다. 예? 씨를 씨를 뿌리는데 그냥 딱둑 잘라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봄에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다 비유법을 써놨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비유법을 해야 봄에는 금을 용납하지 않고 가을에는 토를 용납하지 않는다. 자 화가 치열하면 간모기 이게 목인데 목이 화가 치열하면 불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목뿐이라 그래 이게 이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상론인데 사주를 해석하러 보면 여러분들이 간모기일관이 너무 불이 너무 많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치열하다 화가 치 성룡이라 그랬어요. 성룡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 이 말이 뭐니 용이라는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용이를 그냥 진토라고 하면 될텐데 꼭 말을 한 바퀴 돌려요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한참 쳐다보다 보면 이게 용이 진토야 그러니까 사주가 조열에서 팍팍한데 그 조열나무를 잘 조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은 신토가 자리순자 이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주 자 물이 넹쳐오면 이걸 구목이라고 그래요 구목 나무가 나무가 물이 둥둑 떠 너무 물이 많아 물이 물이 넹쳐오면 호랑이를 타라 호랑이가 뭘까요 인목 인목 빼낸다 이 말입니다 자 각을 보기 인성이 뭐예요 수조 인성이 네 수생모 인성이 수자라 네 순간 인성인데 네 사주가 구목이 돼 있어 물이 너무 많아 네 그럼 이 사람은 언제 합격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럼 본물동으로 합격하느냐 안해 학교군을 볼 때 예 사주가 가불목이 물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둥둑돌 정도가 물이 많아요 그럼 이 물을 빼내주는 때가 학교군이야 토훈이요 토훈이 학교군이라니까 토훈이 학교군이 될 수도 있고요 인목이 학교군이 될 수도 묘목은 못써요 왜 형살이야 수가 많은 자로형은 수가 많으면 결국 자수가 있었잖아 형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못써 보여요 그런데 인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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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부모든 사람이 결혼도 어찌하느냐 전부 이거 물기 제거했을 때 결혼해요 나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십 나무에 무슨 식물이라고 그러나 물에 둥둥 떠있는 식물 맹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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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물 외에는 일반적으로 물에 담아면 나무 죽으래요 네? 그러니까 이 둥둥 떠있는 이 묶이는 에너지오가 많이 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타라 이 말은 인목을 써먹으라 이 말이거든요 인목을 써라 내가 호랑이를 탔다는 것은 호랑이를 이용해 먹는데 이 말이에요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호랑이 덩어리 타면 돼 예? 호랑이 지칠 때까지 카드가 그냥 고맙 지치면서 도망가면 돼 네 자 땅이 윤택하고 화평하면 천년을 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간목이 땅이 기름진 땅에 있으면 천년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게 간목이 자 을목은 자 을목은 기록 유약하지만 약합니다 을목은 그래서 암으로 얘기하면 큰 나무에서는 가지를 을목이라 할 수 있고 그냥 나무 자체로 보면 조그마한 식물들 럭쿨식물 이런걸 을목에 필요합니다 럭쿨식물 이걸 약하죠 식물도 큰 덩치를 가지는 식물도 있고 크하여 얼마나 식물도 있고 이런 가지가 있잖아요 약하잖아요 을목은 유약하지만 양을 찌른다 양을 찌른다는 것은 뭐냐 양이 뭐냐 미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토 미토 미토가 양이잖아요 미토가 뭐죠 저거 음양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 양 염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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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티니까 양이다 이 말이에요 염소티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목은 미토에 통근해 그래서 토름 키런다 이 말이야 벌써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손을 나눌 것이다 축토도 결국은 손은 축토거든 남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얼목이 토가 목국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과 증을 품고 있으면 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식신상관 지집자의 식신상관이잖아요 그죠 병선을 품고 있으면 봉 봉황홍 자에요 봉황홍 자 이거는 실제적으로 유근이에요 당유자 봉황홍 금과 원숭이 원숭이를 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얼목이 자기를 죽여오는 경건과 신건을 혹은 경건과 신건을 혹은 지지로 오면 유근과 지지신건을 금이잖아요 금금망홍 자기를 죽이러 온다 이거에요 이런거 이 오는 것을 자기 새끼인 병 병 정하 시킨 상황이 있으면은 절대 겁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탈 수 있다 이 말은 절대 겁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지지가 허하고 습하면 말을 타도 우려가 되지만 지지가 말은 오하를 의미합니다 오하 말을 타도 우려가 되지만 이 말은 이제 좀 습하면은 말을 타도 우리 같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서로 상충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예 감목의 강국 올라가면 그래서 얼목은 자기 혼자서 태양을 못 봐요 명불식물이 산에서 명불식물이 자기 혼자서 해를 보는게 자기 목적이야 해를 보는게 목적인데 능불식물이 능불식물이 해를 보는게 목적인데 지 혼자서 해를 못 봐 그러니까요 감목이 큰 나무가 있으면 이걸 칭칭 갖고 올라가 올라가서 지가 옷대기까지 올라가서 지가 해를 본단 말이야 예 그럼 봄이든 강의를 못 줬다 이 말은 뭐냐면은 태양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요 간목일관 옆에 얼목이 있으면은 이 간목일관을 항상 이 놈을 도와줘야 돼 4주에 4주에 간목일관이 발 옆에 얼목이 있어 방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펭셩 누군지 모집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한테 도와달라면요 도와줍니다 자기가 어려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잖아요 사주가가지고 간목일관 옆에 얼목이 있어 나도 내 친구 이런 친구 많이 있거든 그래 내가 내 친구 이런 친구 있어요 그래서 비교한 것들 차원이 아니죠 그 차원이 아니에요 꼭 간목 간목일관일 때문에 간목일관인데 간목이 발협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도와주는 것을 하나도 불필요하게 생각해요 당뇨상인 줄 알아 이 얼목이 나의 심심 간목 올라가면 당뇨상인 줄 알아 자 그런데 얼목일관 바로 옆에 간목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얼목 이게 1단이야 그럼 이 사람은 또 항상 나를 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간목은 간목 옆에 얼목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얼목 옆에 간목 얼목 옆에 간목 있으면 제가 항상 자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음 타고 올라가니까 예예예 이게 간목이 자 명화는 맹렬하라 그랬어요 명화는 뭐냐면 태양이다 이거예요 크아 양 양 중에 양 중에 최고의 양 그래서 태양 가장 큰 양이다 서리를 없애는다 이건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 뜨면 서리 없어져 해 딱 떠오면 서리는 싹싹 서리를 없애고 눈을 없애고 눈도 서리는 금방 없애지지만 눈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 안한다 이거 너는 이 경금을 달래시킨다 화극금 해서 이제 달래시킨다 신금을 만나면 오히려 금낸다 이 말은 뭐냐면 음 그것도 뭐 합이 되니까 합으로 묶어버려요 병아가 신금을 만났어 병아가 신금을 만났어 병아일주가 병아일관이 신금을 옆에서 만나서 병신합수를 신금이 재생이잖아요 저한테 말하거든 병아일관이 신금하고 합을 하는 사람은 많은한테 온척을 못해 너는 이게 이제 몇량한인경에 장비에 비유를 한다면 장비는 장비 마논한테는 곰짝 못한다니까 재생이잖아요 장비 사람 이거 많은 일 것만 금낸 다른 건 가빌주가 기토 만났을때 꼼짝 못한다는거고 가빌주가 기토 만나도 꼼짝 못한다기보단 마누라한테 끌려다닌다 이거는 끌려다닌게 아니라 꼼짝 못하는거고 끌려다니고 꼼짝 못하는거고 제발 이게 왜그러냐고 보세요 영화가 신경을 만나서 뭐를 변했어요 수록했잖아 그럼 결국은 뭐지? 나를 꼼짝 못하고 아... 오히려 수록을 항상 수록하라고 하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나? 얘는 안만나먹으면 지가 큰소리치고 다리는데 얘를 만나먹어서 내가 웃기면서 결국은 수의 기분이 나오면서 나를 꼼짝 못한다 가빌의 개념은 이게 톤으로 바뀌었잖아 네 이 둘은 화도 이게 화도 이거 금인데 두 성질이 완전히 다른 성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거는 두 성질 중에 하나는 안아서 그러면 토가 토 위주로 가는거야 이 바뀐게 뭐냐 감독의 입장에서는 기토 재성 마누라 마누라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임사 재성 예 우리나 아래나 똑같이 재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게 뭐가요? 병진이나 갓게나 다 똑같이 재성이잖아요 물론 지금 물론 간압은 항상 정제와 정란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간압은 간압은 정제와 정란의 관계는 여기도 감목 입장에서는 정제 여기도 감목 병화 입장에서는 정제인데 근데 하변에서 바뀐 오행이 이거는 완전히 병도 아니고 시 화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화도 아닌 쪽으로 새로운 오행으로 바뀌었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의 오행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코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네 이게 또 있어요 얼경 그걸로 바뀌었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남자 토가 재성의 성규로 바뀌었잖아 네 그럼 결국은 감목은 토를 만나면 만나서 바로 옆에 바로 붙으셔야 돼요 합이 되면은 내 인생이 그냥 마누라로 위로 살아날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은 큰일을 못해 마누라로 위로 해 그렇죠 자 그럼 얼경으로 얼경으로 되면 자 보세요 남자가 남자가 경검일 경우에 남자가 경검일 경우에 경검일 경우에 경검일 경우에 을목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합을 했잖아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만원은 희신타야 내 위주로 사는 거야 이거 남자 위주로 응 여자가 을리일 줄 하면 또 남자 위주로 살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체맘을 현무양처럼 근데 남자한테 혼자 남자 남자 시다발이야 시다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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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불평이 별로 없어요 세무룡의 아들 그게 최애 누구지 그게 현만의 천이니까 세무룡의 아들 네 최애 누구지 말썽 많이 부리는 저기 영국 아 최민수 최민수 부인이 그러면 그 강 강모씨 그럴 수가 있겠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이냐 제 사람이냐 제 사람이냐 떠나서 우리가 사주로 논할 때 이런 식으로 논을 합니다 실제로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위주로 어떤 위주로 사느냐 첫째 별과 일관이 신경을 만나면 마누라한테 잡혀 살고 첫째 두 번째는 무슨 위주로 사느냐 자식이 관이니까 수가 관이니까 네 영화 입장에서는 수가 뭐예요 관살이잖아 그죠 신경 입장에서는 수가 뭐예요 식상이잖아 식상이니까 자식이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게 자식 중심이야 남편 필요 없고 마누라 필요 없고 놀러 가면은 어디 이제 가족 다니는 놀러 갔다 그러면 남자들이 뭐 어디 갈만한 어디 장소로 간다든가 여자가 갈만한 장소로 가는게 아니고 애들 학습이죠 무슨 천문대에 가가지고 별자리를 구경시킨다고 이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여자분들 재문수가 딱인 것 같은데 네 재문수가 딱인 것 같은데 아 또 그렇게 된다니까 어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오히려 잡혀서 그 사람은 더 잘된 것 같더라고 자신이잖아 어 네 그래서 심금을 막는거 오히려 겁을 낸다 그 말이예요 자 토에게는 자비롭게 생각한다는 말은 토 화생통 한다는 말이예요 예 화생통 화생통 수가 찬 거라면 절개만 나타난다 수가 찬 거라면 광살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거든 네 광살이 많이 나타난다면 내 주군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예요 병원의 입장에서는 정관이잖아 정관 평관이잖아 내가 주군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예요 자 인옷을 삼합을 지으면 목이 오면 멸하게 된다 삼합이 지어서 목이 오면 화에서 멸한다 멸한다 술에 술 예 목이 오면 멸한다 인옷을 삼합을 지으면 간목이 오면 멸한다 간목이 들어간다 화인데 목생화 간목이 오면 그럼 아 이게 이게 이제 인옷을 다 대화하니까 대화가 이건 내가 무슨 의미로 써놨는데 뭐 인옷을 삼합을 인옷을 삼합을 혹시 술토가 오면 멸하게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또 인옷을 삼합이면 평화잖아요 화로서 삼합을 지었거든요 네 화로서 삼합을 지으면 근데 간목이 오면 간목이 오면 이건 아니고 그리고 음 음 아 이거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기 내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정화는 유력한 가운데 정화는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태양은 아닐 정도로 좀 약한 환데 내면의 성질은 밝고 녹여낸다 안으로는 밝다 이 말이거든요 안으로는 또 촛불에 대해 비유합니다 촛불 병화는 정화는 촛불에 대해 비유를 하고 물상에서 그 다음에 달에도 비유를 합니다 달에도 그리고 정화는 빛이 빛이 되고요 에너지도되고 영광도 되고요 정화가 빛이 되려면 언제이다 사주의 수가 있어야 돼요 사주의 수가 있으며는 달빛이 쫙 비치면 물수면에 비치면 그 빛으로써 느껴지는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조합에서 에너지는 잘 안씁니다 용광놈이 금을 녹인다는 거거든 그래서 금을 녹이는 거는 병화보다 정화가 훨씬 더 잘 녹입니다 병화보다 정화가 훨씬 더 금을 잘 녹입니다 신검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화에요 신검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정화에요 그래서 신검이 일단 바로 옆에 정화가 있다 일단 신검이 일단 바로 옆에 정화가 있다 정신과 양목을 내 삽니다 그게 또 평가 아니에요 평가 평가 정신과 양목을 내 삽니다 정신과 양목을 내 삽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용광놈을 어떤 때에 용광놈을 구시를 하냐면은 정화 바로 옆에 경검이나 신검이 있으면 용광놈을 구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빛으로 작용할 때 어디냐 이게 없고 경신검이 없고 임수 개수가 있으면은 빛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 이 신검을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임수를 제일 좋아해요 열이 아니라 빛이네요 정 빛은 태양으로 치고는 태양의 열이 아니라 빛의 의미고 병화는 열의 의미고 아니에요 병화가 사실상 빛이고 변화가 태양이기 때문에 빛으로만 작용하고 정화가 용광놈을 하겠다 그래서 경검 신검을 녹이는 거는 정화가 더 잘 녹인다 잘 녹인다 신검은 임수를 임수를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해수 좋아합니다 임수해수 임수해수 무차 절록이니까 저 이름을 신검은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을 물에 담궈놓으면요 보석이 아주 빛이 나요 그래서 이 물을 보면 신검은 아 신검은 보석이라고 임수를 보면 환장하네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상관이거든 그래서 여자 신검 일관들은 하나님의 남편을 밀어내요 상관이 정관을 깨니까 신검이 지가 좋아하는게 상관이니까 상관이니까 그리고 돼있더라 그래서 여자 신검 일관들이 마음대로 자식한테 큰일 매달리고요 아만리의 병화 정화를 싫어한다 그런거 같애 아니 난 누군가를 생각하니까 그런거 같애 신검 일관를 생각했어 누구 생각하셨어요 친구요 친구 그 다음에 신검이 신검이 이 신검 일관이 좀 있다가 신검 얘기를 하겠는데 신검이 장검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검 밑에 정화했다 그러면 이 정화를 뭐하겠냐 이건 용만로 빛으로 장애하는게 아니고요 용만로 장애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목이라든 다 그러니까 신검이 입장에서 내가 보석인데 보석을 갖다가 용만로 집어넣을라 하니까 사람 부항을 하는거에요 이게 그래서 약먹는거죠 그래서 정신관이 하는거다니까 이래서 사람들은 남편이 장애를 무채하게 괴롭히는거에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될 정도로 괴롭혀요 그래서 정화를 또 싫어하고 또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 싫어하면 신검이 제일 좋아하는게 임수인데 이걸 하부로 하부로 데려가버려요 이중으로 싫어한다니까 정화를 정님이가 정님이가 남정님이가 하여간 평관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 선생님 너무 힘든 얘기하시지 마세요 처음 오셨는데 평관정관 막 하면은 선생님이 지금 헷갈려요 그죠? 아니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정화는 밝고 빛이라는 얘기고요 녹여낸다고 하는 용난도를 가리고 있다 자 얼목을 끌어안으면 혀로 나타나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얼목을 끌어안으면 왜 혀로 나타날까요? 효효효 그러니까 왜 혀로 나타날까요? 왜 갑자기 효가 났어요? 자 얼목이 생한게 정화에요 그쵸? 네 복성화 그럼 이 정화가 왜 혀로 나타나고 얼목을 끌어안으면 신문을 날려버린다 이 말이 내 어머리를 내 어머리를 두들겨 펴놓은 놈을 얘가 막아주니까 얼목을 입장에서 정화가 혀로 나타나 이 말이에요 이게 아휴 그렇게 고쳐와 가 감스럴려고 담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쓴게 아니고요 이해를 해보고요 내가 쓴게 아니고요 내가 정물들이 써먹는 걸 내가 쓰면 내가 쓴 거에요 내가 쓴게 아니고요 내가 쓴게 아니고요 이거 격고까지 다 한 사람 아니고 이건 뭘 못 알아먹어요 이걸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 난 격고 안 했어 임수와 합하면 충으로 나타난다 이만하면 임수가 정화 입장에서는 정관이다 이 말입니까 정관이기 때문에 충수를 나타낸다 왕성에도 사납지 않고 정화는 왕성에도 사납지 않고 쇠퇴하여도 궁핍하지 않다 정화가 약해도요 정화가 약해도 궁핍하지 않다 이 말은 정화는 좀 약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목에 상함이 있으면 가을과 겨울에도 끄떡없다 목이 정화를 상한다 목생활 해준다면 가을과 겨울이란 말은 가을이란 것은 경건이 와서 신유숲이잖아 그죠 이 신유숲에는 내가 그쳐야 되니까 힘든 힘이 드는 것을 을목이 을목이 도와주니까 괜찮다는 의미고 겨울이란 말은 나를 흑하러 오는 임수개수 이때도 내가 을목에 힘을 받으면 목에 목에 힘을 받으면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무토는 견고하고 똑같다 이 말은 무토는 옛날에 고수형 보면 성병 큰 산이라고 큰 산에도 비유를 하고요 성병 큰 성병에도 비유합니다 그리고 똑바로다 가만히 있으면 무성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무토에는 나무들이 많이 살 수 있다 이 말을 이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무토가 동하면 열린다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만물에 살해가고 이 말은 뭐냐면은 진술축미가 4개전에 다 들어있잖아요 토가 그래서 토는 안 끼려가 없어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만물에 살해간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윤택하면 토에 적당한 물이 있으면 만물을 살간다 만물을 다 자라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가 조회라는 토가 바짝 많아서 사막지 토하면 만물이 병들고 만약 임목과 신금의 통근을 통근하고 있으면 충을 들어가고 고역이 통근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가 무토가 지지에서 가장 약하게 통근하는 것이 인목하고 신금이에요 인무병감이죠 지장감에 예예 무병감 신무임병이에요 그러면 이 인목에 있는 무토 신금에 있는 무토는 이 인목에 있는 무토는 나무 뿌리에 붙어있는 흙이에요 나무 뿌리에 붙어있는 흙 그 다음에 신금에 있는 무토는 바위 덩어리에 흙 조금 붙어있는데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이 별로 없었지 자기가 별로 없는 흙인데 이 별로 없는 흙에 겨우 자기가 푹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 자리에 오면 둘이 충을 해버렸어요 충을 해버리면 골이 흔들려 그래서 사주 중에 무토가 정관에 해당되는 사람 정관에 해당되는 이 정관이 인목이나 신금에 호통을 하고 있는데 눈에서 와서 딱 충을 해버렸다 바로 관제 일어난 관제 관제 그래서 충을 해버렸다 밑에서 충을 해버렸다 지지에서 충을 했는데 정관에 있는 내가 골이 흔들려 그래서 비이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두토는 비슷하다 약간 수분을 안고 있는 것을 갖다가 두토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아서 감춰둔다 자 목이 무순함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뒤토는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별 신경 안쓴다 이 말이에요 화가 적으면 불이 어울려지고 우리가 흙벽에 흙벽에 불을 비추면요 집이 흙집 같으면 불을 많이 아주 밝게 해도 불이 잘 밝게 안 흐리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화가 적으면 불이 아주 강하지 않으면 전부 흡수되버린다 이거. 토에 흡수되버린다 이 말이에요. 금이 많으면 금이 빛난다. 금이 많으면 기토는 토가 우토처럼 아주 엄청난 토가 아니기 때문에 금이 많아지면 금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에요. 만약 기토가 심약하다면 이 말이에요. 왕성함이 필요하면 이 말은 심약하다면 이 말이에요. 우선 기토를 도와줘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경검은 살기를 가지고 있고 경검은 조금 이따 할까요? 자 경검은 살기 이건 살기죠. 그래서 경신 그거는 의리를 타라 그래요. 이거는 옳을 때 쓰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칼을 쓴다는 거는 옳을 때 써야만이 진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리를 타라는 거예요. 인외외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검은 살기를 하는 거예요. 강건함. 자 물을 얻으면 맑아지고 이 말은 뭐냐 하면 금이 경검대요. 경검이 이제 물을 얻으면 그 자기 자체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화를 얻으면 예려해진다. 이거 단련됐다. 그러니까 기물을 만들어주면 예려해진다 이 말입니다. 화로서 단련시켜 이게 이제 연장을 만든다니까 칼을 만들 때 화로서 단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자 토가 연탱하면 금을 생하고 토색을 한다 이 말입니다. 토가 메마르면 무르고 연하다. 토가 메마르면 토색을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맏혁으로 남을 만하다. 을의를 중요하시기 때문에 을목과 자매가 된다. 을경합금 해서 자매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신금은 연약하다. 따뜻하고 영탱하면 맑아집니다. 토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왜냐면 내가 보석인데 매립되버리면 내 자체가 폼이 안 나. 우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토다금 매몰됐다. 이런 얘기예요. 매몰되버렸다. 금이 매몰되버렸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물이 넘치는 것을 기뻐한다. 신금을 했다. 물이 엄청 좋아해. 아까 얘기했잖아. 임수, 개수. 임수, 해수. 임수, 해수. 그래서 신금이라는 정감은 나갈고 정감은 나갈고 필요 없고 신금이라는 여자라고 임수, 해수. 임수, 해수. 임수, 해수. 해에 결혼해.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상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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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상관은 이때 결혼해. 그 다음에 능이 사직을 도울수에 사직이라는 것은 이게 농사짓 능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신금은 보석에도 되지만 이게 농기구 에요. 연장 연장을 가지고 농사짓는 데서 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한다 이 말은 그걸로 농사짓는 걸 가지고 먹고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더우면 어머니의 기토를 기뻐하고 신금이 졸여해서 더워지면 금이 녹아내려. 그래서 토를 가지고 기토가 있음으로 서 토의 열기를 화의 열기를 토쪽으로 빠져나가게 만든다 이 얘기에요. 그 모든 치열을 하면 그거를 그 칼에서 잡아주는 것보다 그 칼 눌러서 잡아주는 것보다 그 기운을 슬기시켜서 잡아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화치성경도 마찬가지요. 화과치열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술을 써야 되는 게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진투를 쓰느냐. 불 났을 때 있잖아요. 불 났을 때 흙으로 뒤부어 버리면 금방 불 꺼져 버려요. 흙이 더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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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끓일 때는 물을 보면 더워 올라간다니까 이게. 이게 부작용이 있어 그런 게. 추우면 정화를 기뻐한다. 추우면 정화를 기뻐한다. 추울 때 얘기야. 추울 때. 더울 때. 추울 때. 특히 상당히 임수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기뻐한다. 그래서 신경은. 여자 신경은. 안암리에. 안암리에. 뭐라 그래야 되나. 임수를 그리고 해요.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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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좋아요. 남편을 밀어낸다. 남편을 밀어내고. 자신을 밀어내고. 그래서. 여자 신경. 그래서 매력이 가면. 여자 신경은 별로 안좋아. 하나가 그 옆에 있는 것 같고. 승에 앉아. 임수. 임수는 하천을 통과. 임수는 이제 허물이거든요. 하천을 통과해 능이. 금의 기후를 슬기한다. 금을 기후를 삐내온다. 이 말입니다. 슬기한다는 말은. 구치생 가운데 덕이 있고. 불이 흘러서 막힘이 없다. 자 통근하고 개수가 투간되면 하늘을 찌르고 아까 총무님 그거 줘보세요. 하늘을 찌르고 땅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 말은 땅 위에서 물이 흘러다니다. 이 말입니다. 서로 화합은 유증하고 따르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다. 개수하고 서로 화합하면 좋고 서로 따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수는 약하지만 멀리까지 도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임수는 땅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이에요. 개수도 마찬가지 땅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이에요. 근데 개수는 뭐냐면 개수는 물을 위해 상하로 움직이는 물이다. 상하로 높은 데서 나는 데가 아니고 아래 위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물이 개수에요. 이게 뭐냐 이게 안개 안개 비 비 안개 안개도 들어갈 수 있고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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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써먹지도 못해. 왜? 빗물을 어떻게 써먹어? 빗물이 땅에 떨어진다 동시에 임수로 바뀌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개수에요. 땅에 떨어지면 임수로 바뀌면서 거기에 써먹는 거야. 공로가 있을 때 그 물을 써먹는 거에요. 그래서 그 공로는 진토를 얻어 운요하면 진토가 진토를 얻어 운요한다는 말은 진토가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진토는 어디에 비유하냐면 그 모신기 하기 위해서 논에 물대 놓은 거 있잖아요. 그 토가 진토에요. 그 공로는 신과 비슷할 것이다. 막물이 소생하고 그것이 다 하니까 그 다음에 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물인데 뭐 화를 뭘 두려워해. 그죠? 자기가 물인데. 그 다음에 경능과 신금 역시 좋아한다. 왜? 자기를 생해 주니까. 네? 금천수에서 자기를 생해 주니까 좋아한다. 자 무토와 합하면 화가 되고 무게 합하를 하는 거거든요. 하면 화가 되고 하한 모습은 참하다. 좋다. 이러면 그 뒤에 이제 그 교재에 지금 새 교재가 나와 있는데 기존 교재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총무님한테 카페에서 드리라고 가져왔으니까 안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상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지금 기초하시는 분들은 이걸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걸 일까지 설명하면 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넘어가고 제가 왜 이걸 책에다 넣어놨냐면 나중에 어느 수준이 오르고 나서 뒤에 거꾸로 와서 보면은 아 이 말이 이 말이 없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설명해 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 물상로는 물상로는 좀 약간 위험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간목일간이 정강이 얼목이잖아요. 그죠? 정강이 얼목이잖아요. 정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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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검이잖아. 신검. 그죠? 네. 이 간목일간은 이게 이제 생목이 있고 사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간이 아니라 간목은 생목과 사목은 뭐냐 간목이 지지에 통근을 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문이다. 이 말이고요. 죽음목이 뭐냐 통근을 못하고 있는 거는 죽음나무가 죽었어요. 죽음나무는 뭘 해야 되냐 쪼개가지고 동양지목 대덕도 쓰고 위로도 쓰고 써먹어야 돼요. 죽음목은 그런데 이 물상놈이라는 것은 현재 돌아가는 자연 세상을 비교해가지고 그게 글맞게 설명해 놓은 것이 문상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좀 이해하는데 천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이 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문상놈을 해드릴 수 있는데 써먹기는 좀 약간 위험해요. 써먹기는 약간 위험한데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자 간목 입장에서 간목은 이게 양목이잖아요. 아주 큰 나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간목은 벽까지라고 해서 자기가 쪼개시길 원해 한마디로 얘기하나요? 네? 그럼 이 간목을 잘 쪼개는게 뭐냐면 실제로 경검이에요. 예? 경검은 도끼거든? 그 큰 도끼 있잖아요. 한방에 쫙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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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검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신검은 뭐 칼 정도로 보면 돼. 칼 예? 그럼 간목 입장에서는 내가 좀 쪼개지라고 이미 한방에 나로 확 흠흠 흠흠 들어야지 들어야지 이 신검은 이게 정만이란 말이에요. 정만 내한테 나한테 있다라요. 네. 그런데 간목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새끼는 나를 쪼개지도 못하면서 내한테 흠친맘대로 노린다. 흠흠 흠 흠 네? 음 능력없는 자꾸 찝기만 그리찍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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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괴롭힌 저녁 엄청 괴롭힌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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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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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양간들은 음련 중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양간들은 음련 중에 왜 애인은 그리워해? 저요 사실도 사실도 누가 진짜 저도 양 저기 양간네요 애인 애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아 일단 꼭 그리워한다니까 아니 갈작갈작 쪼개지도 원하는 거예요 은연 중에 이게 있어요 은연 중에 이제 경관이 와야되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이 감옥의 편간만을 한 번만 보면 그건 어때요? 아 그때가 좋았구나 이건 아무도 안해야되 결국 네 경관이 뭐 마지막인데 정관이 그랬지 그런데 그런데 이제 감옥 일관이 정관이 신검이 있어가지고 사주가 성격 딱 되잖아요 네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상론으로 니 남편이 깔짝대기만 하고 어쩌고저쩌하면 그건 맞지 않아요 망신당이를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상론은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선배를 써놓은데요 네 그런데 수준이 안 올라왔는데 몇 마디 막 주워 들어가지고 사람 잘못했었다가는 예방주사에 딱 알맞다 이래요 네 성모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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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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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번에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읽어보면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읽어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더 헷갈려 네 이거 주세요 네 그거 줘야 되겠어 아 이거는 다녀왔었잖아요 이거는 네 박사를 해서 이거 때문에 또 셰어 책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 때문에 책을 사러가면 제가 더 없는지 그러니까 이거 해서 나중에 책 욕심이 많은 분은 사줄대 여기라도 하나 놓고 가고 저기라도 하나 놓고 공부하고 자 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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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이걸 천간이라고요 지금 천간 얘기한 겁니다 천간 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합인데 원래 천간합인데 천을 빼고 그냥 간합이라고요 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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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몰하고 여섯번째 기통화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가지 밀려갈까 하는 정의화, 무회화, 여섯번째 기통화 각기얼병, 병신, 정의, 무게 합을 하면서 뭐로 바뀌냐면 토로 바뀐다 이게 기운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검으로 합을 하면서 토로갑수 합을 하면서 목으로 합을 하면서 확 합 그래서 양단은 양단은 항상 정제하고 합을 합니다 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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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합을 갖다가 후부지합이라고 합니다 후부의 합이다 후부지합 합을 하면 세가지로 변화가 옵니다 첫째는 묶인 처녀총각을 만나서 결혼이라는 합을 했어요 합을 하면 딱 서로 구속 서로 구속하는거야 다른 여자 만나면 안돼 다른 여자 만나면 안돼 이게 이제 서로 구속하는 묶인거에요 일단 나도 변합니다 변해 총각이 결혼 이전에는 깨잘잘잘하다니깐 마누라 있으니까 와이사스도 바짝바짝 바래주고 삼시식에 밥 챙겨주니까 그거가 살쪄 그전에는 비이셔 곧 비수고 와가지고 헬레레를 그리다가 응 변해 그 다음에 평소에는 새벽 2시시식에 일찍 들어가요 변하게 돼있어 생활을 쓸거에는 모든게 변해요 세번째는 생산 생산 자식도 생산 그죠 또 친척도 친척도 친척 저 여자랑하고 내가 같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래서 처박집 친척들이 다 친척이 만들어지는거에요 여자 입장에서 내가 또 시댁 친척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식도 생산하고 친척도 생산하고 친척 자 변한다는거는 이거는 오행이 변하는것도 마찬가지로 변하는겁니다 갑기가 만나니까 토로 변했다 얼경이 만나니까 금으로 변했다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 자 왜 이렇게 합이 됐느냐 해야 되는거는 정확한 문을 제가 찾아보고 정확한 전설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진노행에서 왔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은 뭐 옛날 사람들이 합을 한다고 하니 이제 그 이론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합을 합니다 자 합은 반듯이 합은 반듯이 음방향이 만나는거에요 음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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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을 합니다 음량이 음량이 아닌것이 합을 하는게 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삼합은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고 삼합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자 신자진 합을에서 둘다 양이죠 이건 음이잖아 이거 음인데 왜 이걸 양이라 하냐 이거는 용이 자수 오하는 용은 음인데 체는 양이예요 원래 사주명리에서만 이걸 음으로 쓰지 다른데 다 양이예요 좌우명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거 은같은 양이다 한 번 읽어볼게요 청간의 합을 줄여서 간합이라고 하는데 청간의 위치에서 반드시 여섯번째 왕을 하다 여섯번째 그래서 육합이라고 합니다 청간도 여섯번째 합을 하고요 지지도 여섯번째끼리 합을 한다 그래서 육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정인이 있는 합이다 음양이 합을 했고 부부지합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똑 떨어지는 합이다 그래서 덕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성과 관성이 서로 간이 서로 간에 하나는 간목 입장에서는 기토가 정제 내 마음으로 하고 기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정관이라서 내 남편 그래서 정관과 정제의 관계로서 합을 한다 간암은 서로의 기운이 60% 소멸되고 새로운 기운을 생성하게 됩니다 정관으로 정관으로 인묘 이게 시리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직 그런데 인묘하기 전에 극도의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사공에서 합을 한다 축 사 묘 묘까지 가기 직전 단계에서 합을 하거나 또는 절실하게 서로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합을 한다 음량의 배합으로 이루어지면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의 합은 없습니다 음? 음량이 배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합은 음량이 다른 삼극관계의 합이다 다 삼극이에요 보세요 각각 목과 토도 삼극 목과 검도 삼극 병과 병과 화가 검도 삼극 정과 인도 서로 삼극관계에요 다 삼극 서로가 삼극관계인데도 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각각 합포 얼경합금 병신합수 정행합목 무게합파에 격리돼서 다섯 개가 간합이 됩니다 그래서 각기합은 중정제합 토합합파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론상으로 그냥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정제합이라고 하고 얼경합금은 인외 복은 인의로 경은 의리 그러니까 인외지합이라고 하고 병신합수는 위엄지합이라고 하고 정임합목은 인수지합이라고 하고 무게합파는 무정지합 정이 서로 없는 합이다 무투와 개수는 이런 합이라고 한다 가 간합의 원리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정설은 없어요 이른바 복용직하 만날 복자거든요 용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각기합을 각기합을 한 해는 금년에 금년이 지금 병신년이죠 병신년을 해서 그러면 병신년에는 합을 하면 수조 삼월달이 되면 진월이 되면 엄정 진월 진월이 되면 임진월이 된다 정말하자면 용 용이 진토잖아요 그래서 합을 한 기운이 언제 나타나느냐 삼월달에 나타나느냐 금전 삼월에 임진월이에요 임진월 병신년에 임진월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유치하면 어떻게 돼요 심요 경인 네 그럼 금년에는 경인 아니 경인이네요 아니 경인 인묘 맞는데 맞는데 경신인 예 예 맞아맞아 왜냐면 1월달에 어떻게 되냐면 왜 경인이 엄력 1월에 엄력 1월에 무조건 양간을 써요 천간이 엄력 1월이 엄력 1월이 엄력 1월이 엄력 1월이 절대 안 변하잖아요 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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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은 뭐냐면 병신년에 합한 수를 생하는 생하는 양간이 1월이야 ㄹ ㄹ ㄹ 이해가 안 돼요 ㄹ 맞아요 맞습니다 ㄹ ㄹ 병신합수를 생하는게 되면 검이 생하는거 아니에요 금센수 네 금센수의 양간이 뭐에요 병검이라고 네 인묘 인묘 수축에 흘러가도 그냥 엄력 1월은 무조건 인월이야 엄력 2월은 무조건 몇월이야 이건 안 변해요 이게 천강으로 왔다간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검열에 병신합수가 된 병신합수를 생하는 검이 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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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의로서 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가 바뀐게 언제 나타났냐 진열에 나타난다 이 말이야 진열에 진열에 그 실체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진열에 진열에 동룡 직화 역을 만날 때 그 합한 것의 기운이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어디가 똑같습니까? 자 갑기원에는 진월이 무신, 사물이 무진월이야 갑기원 작년에, 작년에 얼경, 그거는 뭐냐면 진월에 무슨, 무슨 경진월이야 작년에, 작년 3월 경진월 이거 불변입니까? 병자년이라도 또 병신 앞으로 가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 지지가 아니라 청간만 가지고 그렇지, 청간에 병년, 신년은 무조건 이걸로 보는 거예요 아, 병년, 신년 네, 네, 네 같이 보는 거예요 병년, 신년은 홀분이 똑같이 가요 형아가 갑년, 기년 똑같이 가고 얼경, 기년 똑같이 가고 똑같이, 똑같이 다 하지 그럼 3월이 되면은 실체가 나타난다라는데 무슨 실체가 나타나죠? 이 합한 오행의 기운 아, 합한 오행의 기운 자, 병신년에 수로 가했잖아요 수로 가해주면 이제 임수가 여기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음 네 진월에, 합한 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천간에 나타난다 천간에 나타난다 응, 그렇게 써야돼요 난 나타났다 난 어디에나 출동을 하냐 하, 어떻게 출동을 하냐 무르니까, 아이고 아, 각기 앞 토니카는 무진 거래 무가, 아름월이 무가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예, 그렇지, 네 아, 예 아, 예 공유 음식화 그거를 공유 음식화 예, 예, 예 요거를 만날 때 만날 공자거든요 요거 진어로, 진토를 진어로 얘기했지 사조화에서 용자 나오면 이거 진이구나 이게 안는데 진이 사조화에서 용자 나왔다 진이 예 예스 그 다음에, 양이 나왔다, 양이 예 양하면 위 문과